재방은 아니구요 새로 실장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중소기업 대출 100% 되는 집이 있다고 해서 대신 더빙으로 광고합니다 위치는 신림동이 아니고 대립역이에요 대립역인거 참고하시고 신도립역하고 대립역 사이인데 대립역이 훨씬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은지 얼마 안된 오피스텔이라서 중소기업 100% 됩니다 이 영상보고 다른 방 또 찾아달라고 하지마세요 100%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오피스텔이라 각자 주인이 따로 있어서 가능한거구요 현재 나온거는 올전세는 아니고 9000에 10 9500에 10 이렇게 두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500에 월세는 10이구요 관리비가 오피스텔이니까 8만원이래요 8만원에 인터넷하고 케이블은 포함이고 전기가스 수도 공가금은 따로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오피스텔이 관리인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다보니까 원룸보다는 관리비가 비쌀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룸 보통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중소기업 100%가 되게 심사가 까다로워서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오피스텔은 대부분 근데 월세죠 근데 가끔 이렇게 전세가 나오면 주인이 오케이만 해주면 중소기업 100% 된다 그래서 아마 제 영상엔 중소기업 대출 100% 되는건 첫 영상이 아닐까 아 영상은 아니고 사진이긴 하지만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작은방 사진이구요 일부러 작은방 사진만 올릴거에요 물론 방 크기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씩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온거는 아까 말했지만 9,000에 월세 10 아니면 9,500에 월세 10짜리 그래서 해당 영상에 지금 나오는 사진이 이게 얼마짜리에요? 음 요 사진은 작은방이고 지금 나온방은 요것보다 조금 크다 그래요 근데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조금 더 큰데 아래 저층이라서 채광은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출 100% 되는 집 자체가 거의 없어서 일단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해서 영상은 못 찍고 전에 찍어둔 사진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로 대림동은 아니고 신림동만 해서 위치가 대림동 인근이니까 혹시 7호선이나 2호선 이용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대출 100% 되는거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깔끔한거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역에서 가까운거 찾으시는 분들 다만 올전세는 안되고 월세가 지금 10정도 껴야되고 오피스텔이니까 관리비가 좀 비싸니까요 그 정도 참고하시고 문의는 저 말고 아래 댓글로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식 네십 resent입니다 굉장히 Uns intertwined 이 암에 android